뷰 프로젝트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을 설치를 합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기능을 확장해주는 우리가 플러그인이라고도 얘기하죠 혹은 뭐 플러그인 말고 확장 팩 아무튼 확장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C++ 그 다음에 자바 스프링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 스프링 개발을 위한 플러그인 확장 확장들도 있어서 예를 들자면 스프링 툴 스위트 그 스프링 툴 스위트는 우리는 그 스프링 툴 스위트를 이클립스의 스프링 툴 스위트 그 도구들이 도구들이 이클립스의 확장으로 설치된 걸 이용해서 그 지금 나한테 스프링을 배운 사람들은 이클립스의 스프링 툴 스위트 그 도구들이 설치된 걸 이용해서 이클립스에서 이클립스 플러스 스프링 툴 스위트를 가지고 스프링 개발을 하는데 그 스프링 툴 스위트가 이클립스 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용도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스프링 툴 스위트 확장을 설치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바 스크립트도 개발하고 자바 스프링 스프링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서 C++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 그런 확장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그걸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뷰 개발에 편리한 확장 플러그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개를 설치합시다. 먼저 이거 여기 이게 확장 익스텐션 확장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BTUR 엔터 치면은 여기 검색도 나오죠? BTUR 0.33.1 이게 최신 버전인데 0.33.1 이거 인스톨 누르면 누르자마자 금세 설치돼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역시 누리구나. 데탑은 그냥 누르자마자 번쩍하고 설치됐는데 노트북은 역시 설치됐고 그 다음에 VUE 다시 VUE가 두 개예요. 0.1.5, 0.1.5, 0.1.5 버전같이 같고 설명 안내묵도 똑같죠? 그 위에 jc.buisson 이거 설치하면 돼요. jc.buisson 그 다음에 Vue vs code snippet 2.2.0 이것도 인스톨 눌러서 설치하고 Vue 개발을 도와주는 확장들을 설치했고 그 다음 Vue 프로젝트 생성. 지금까지는 우리는 기초 뷰 앱 예제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Vue 앱 프로젝트의 특징 EX6 버전의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구현을 했고 자바스크립트 문법 표준도 점점 버전업되고 있는데 EX6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Vue.js가 구현되어 있고 우리 예제도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웹 브라우저가 EX6 버전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11은 이 문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요. 웹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표준을 잘 안 지켜서 많은 웹 개발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소프트가 돈 많은 회사고 닷넷, C샵 닷넷 이쪽 개발도구들은 참 잘 만드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도 잘 만들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잘 만들고 운영체제도 맡은 바 기능과 책임이 막중해서 그렇지 윈도우즈 운영체제도 잘 만드는 운영체제예요. 그런데 유독 인터넷 익스플로러만큼은 정말 못 만들었고 표준도 안 지키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유지를 하더니 드디어 작년 재작년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을 중단하고 아예 크롬 엔진 그래서 지금 마이크소프트 브라우저 엣지 마이크소프트 엣지라는 새 웹브라우저가 나왔는데 그거 자바스크프트 엔진은 크롬 거예요. 크롬.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개발은 사실상 중단한 거고 그냥 크롬 엔진 갖다 쓴다가 됐어요. 그래서 엣지는 뷰제이스를 잘 지원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11은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팀이 만든 거라서 자바스크립트조차도 EX6 분법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뷰제이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버전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쓰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서 그 액티브엑스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었죠. 그나마 요즘 액티브엑스가 사라지면서 요즘 크롬 사용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뷰 예제들은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스크립트 태그가 바로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크립트 태그에요. 그래서 이 서버 CDN.jsdeliver.net 이 서버로부터 뷰제이스 파일을 이 URL로 요청해서 받아와서 이 뷰제이스 파일이 내 웹브라우저로 받아와져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거에요. 실행되는 거에요. 이게 뷰제이스 엔진이에요. 엔진.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URL로 제공해 주는 이런 서비스. 이걸 CDN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혹은 엔진을 뷰제이스 엔진을 받아와서 다운로드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했죠. CDN 방식을 이용해서 실행한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한 AXIOS REST API 서버 호출하는 API죠. 이 라이브러리도 역시 똑같이 동일하게 CDN 서비스로부터 받아와서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빌드 하지 않았죠. 그냥 바로 실행했죠. 라이브 서버로 프로젝트 빌드 작업도 필요 없었고 이런 그 이런 방식의 뷰 앱 개발 방식은 우리가 아직 뷰 컴포넌트를 개발하지 않았는데 뷰 컴포넌트 개발하기가 구현하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기초 지금까지 만든 뷰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컴포넌트를 안 만들었던 거고 자 이제 뷰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뷰 컴포넌트를 만들기에는 지금까지 만든 노드 프로젝트 기초적인 노드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뷰를 개발했던 건데 즉 구현해요. 그래서 새로운 고급 뷰 앱 프로젝트를 이제 사용할 텐데 이건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 컴포넌트를 구현하기에 편한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구현할 거고 그런데 이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웹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확장된 문법이지 표준 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변환해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죠. 이렇게 어떤 한 문법의 소스코드 파일을 다른 문법의 다른 언어나 다른 문법 버전의 문법의 소스코드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트랜스파일 한다고 트랜스파일 한다고 해요. 컴파일이 아니라 트랜스파일 에요. 컴파일은 소스코드를 기계어 코드나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는 것이 컴파일이죠. 변환하는 것이 컴파일이죠. 기계어 코드나 바이트 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소스코드는 아니지. CPU나 아니면 버추얼 머신이 실행하기 위한 이진 코드죠. 그게 기계어 코드 바이트 코드 그래서 컴파일 컴파일은 소스코드를 그런 이진 코드 기계어 코드나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는게 컴파일이고 변환하는게 트랜스파일은 소스코드를 소스코드로 변환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변환하기도 하고 같은 언어지만 다른 문법 버전 옛날 문법 버전으로 변환하기도 하고 고급 뷰 프로젝트 조선은 확장된 문법에 자바스크립트 확장된 문법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트랜스파일을 해야 웹브라우저에서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만 이해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된 문법의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파일의 확장자는 ~~.js가 아니고 ~~.bu.e에요. 이 ~~.bu.e 이 파일을 표준 자바스크립트 파일 ~~.js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파일로 변환해야죠. 그래야 웹브라우조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소스코드를 기역코너나 바이트코드로 컴파일하는 작업이 컴파일 다른 문법의 소스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트랜스파일 트랜스파일이 재미있는데 그래서 자바로 구현한 거, 파이턴으로 구현한 소스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트랜스파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자바나 파이턴이나 이런 언어로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해서 맥브라우조에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나는 파이턴이 익숙하니까 파이턴으로 코딩할래. 그래서 파이턴으로 코딩한 걸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해서 실행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파일의 장점. 아까 IE11은 EX6 문법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EX6 문법을. 그런데 IE11도 EX5 문법은 지원을 해요. 그러면 트랜스파일 하는 김에 모든 웹브라우저가 다 지원하는 EX5 문법으로 트랜스파일을 하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주 극소수 이상한 웹브라우저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하죠. EX5 문법은. 그래서 고급 뷰 프로젝트는 트랜스파일을 하기 때문에 프랜스파일을 하는 김에 EX5 문법으로 트랜스파일을 해요. 그래서 IE11에서도 고급 뷰 프로젝트로 개발한 앱은 트랜스파일을 하는 덕분에 EX5 문법으로 트랜스파일을 하는 덕분에 IE11도 EX5 문법은 지원하니까 IE11에서도 실행이 돼요. 이게 장점이지. 그 다음에 트랜스파일을 하는 김에 압축해요. 이 압축, 미니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자바스파일 크기가 너무 크면 웹브라우저가 서브로부터 그 파일을 받아갈 때도 무겁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분석해서 실행할 때도 무겁죠. 그래서 자바스파일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데 그러면 변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을 작게 줄이고 연속된 공백이나 줄바꿈 문자를 공백 문자 한 개로 줄이면 기능 변화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름만 달라졌고 쓸데없는 공범만 줄였기 때문에 기능 변화는 없죠. 소스코드 기능은 사실상 똑같죠. 그렇지만 파일의 크기는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참, 주석도 제거하고 자, 이렇게 사람이 읽기 위한 소스코드는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도 좀 사람이 읽을 수 있게 길고 그 다음에 줄바꿈도 잘하고 들여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주석도 잘 달고 이게 사람이 읽기에는 좋지만 기계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컴파일러나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이런 애들은 사람하고 다르죠. 기계가 읽기 편하게 짧게 줄이는 거 짧게 줄이고 공백도 줄이고 주석도 줄이고 이런 작업을 미니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은 뭐 뭐 점 민점 제이스예요. 민, 미니피케이션, 미니파이했다 그런 의미로 민점 제이스예요. 이런 파일들이 개발할 때는 미니파이 안 하지만 개발이 다 끝나고 이제 CDN 서비스나 이렇게 마지막 실행을 위해서 서버에 배치할 때는 미니파이 해서 배치하면 훨씬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웹브라우저가 그 파일을 서버로부터 받아갈 때도 파일 사이즈가 작으니까 금방 받아가고 웹브라우저가 읽어서 실행할 때도 파일 사이즈가 작으니까 금방 읽어서 분석해서 실행하겠죠. 미니파이 하는 게 관련돼 고급 뷰 프로젝트는 트랜스파일도 하고 트랜스파일도 하고 미니파이도 해요.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npm 패키지 이용 우리가 기초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때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를 CDN 서비스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했죠. CDN 서비스부터 얘는 지금 미니피케이션 된 거예요. 얘는 지금 미니피케이션 안 돼 있어요. 안 된 걸 받은 거예요. 왜 미니피케이션 안 된 걸 이용했냐면 개발할 미니피케이션 안 된 덕분에 여러 가지 에러 메시지도 좀 충분히 자세하고 그래서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미니피케이션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좀 느려요. 대신 디버깅 할 때 도움이 되는 자세하고 친절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줘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이 CDN 서비스를 이용한 거고 개발이 끝나면 뷰.js도 미니피케이션 된 URL이 있어요. 우리가 뷰.js 처음 강의 노트를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뷰.js 시작하기 여기 뷰.js 시작하기 여기 개발용 뷰.cdm 그 다음에 운영용 뷰.cdm 이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냐 이것은 미니피케이션이 안 돼 있고 자세한 에러 메시지 출력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디버깅 할 때 이게 편리해요. 개발이 끝나면 미니피케이션 된 걸 이용해야지 얘는 미니피케이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필요한 부분이 제고되고 압축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미니피케이션 미니파이 되어있다는 말을 이렇게 압축되었다고 표현했어요. 개발이 다 끝나면 이걸로 이것을 이걸로 바꿔줘야죠. 기초 뷰 프로젝트에서도 그런데 고급 뷰 프로젝트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라이브러리를 고급 뷰 프로젝트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npm 패키지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개발 PC로 다운로드한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npm 패키지 같은 말이에요. 라이브러리를 아예 개발 PC 프로젝트로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 파일하고 미니파이 할 때 내가 구현한 개발자가 구현한 소스 코드만 트랜스 파일하고 미니파이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파일들도 트랜스 파일하고 미니파이 해요. 왜? 왜 그래야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뷰.js는 뷰.js 엔진이 엔진 자체가 EX6 버전 자바스크립트 분법으로 뷰.js 엔진이 구현되어 있어요. 얘가 얘가 그래서 얘도 EX5 분법으로 트랜스 파일을 해야 인터넷 익스플로어 11 버전 같은 그런 EX6 분법을 지원하지 않는 자바스크립들이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얘도 EX5 문법으로 트랜스 파일을 해야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혹은 npm 패키지 같은 말인데 라이브러리 혹은 npm 패키지도 그 소스 코드를 개발 PC로 다운로드하고 그래서 내가 구현한 소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라이브러리 파일들도 트랜스 파일하고 미니파이까지 해서 미니파이까지 해서 배포 파일을 만들어요. 이 배포 파일에는 내가 구현한 소스 코드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도 다 들어있는 거죠. 라이브러리 파일도 다 들어있고 얘네들이 다 트랜스 파일 미니파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왜 효율적이냐면 이렇게 만든 배포 파일만 빌드된 이렇게 만들어진 배포 파일만 가져가면 바로 그 안에 모든 소스 실행할 모든 소스 코드가 라이브러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뷰 엔진은 따로 받아오고 AX, IOS 엔진도도 따로 받아오고 따로따로 여기저기서 받아올 필요 없이 그냥 배포 파일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고 이 배포 파일은 트랜스 파일이 되어 있고 미니파이 되어 있어서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다 실행 가능한 ES5 문법이고 미니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는 빌드 해야 돼요. 이 빌드가 트랜스 파일 그 다음에 미니파일 개발자가 구현한 소스 코드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다 합쳐서 트랜스 파일하고 미니파일 해서 배포 파일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배포 파일 하나에 내가 구현한 소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모든 라이브러리 다 들어있어요. 이 배포 파일만 웹브라우저는 이 배포 파일만 서버로부터 받아와서 실행하면 되고 뭔 저기서 받아오고 또 이건 여기서 받아오고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웹브라우저 호환성도 높고 ES5 문법은 사실상 거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다시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다 돌아가고 미니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장된 뷰를 개발을 위한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뷰 컴포넌트 구현이 편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상 초보자 아니면 초보자이거나 아주 간단하게 조금 개발할 때 작은 기능만 개발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본격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빌드해야 되는 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당연해요. 지금부터는 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을 할 겁니다. 용어정리 트랜스파일 트랜스파일은 어떤 문법의 소스코드를 다른 문법의 소스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해요.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것도 트랜스파일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파이썬으로 개발한 걸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게 가능해요. 트랜스파일러 트랜스파일러도 있어요. 미니파일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짧게 줄이고 연속된 공백이나 줄 바꾼 문자도 다 줄여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작업 이게 자바스크립트처럼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만 미니파일이 필요해요.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는 미니파일 안 해요. 왜냐하면 미니파일하고 컴파일 하나 미니파일 안 하고 컴파일 하나 컴파일 결과 만들어진 기기어코드 바이트 코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니파일이 소스코드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 이름이나 공백 같은 것만 바꾸기 때문에 컴파일 결과는 이름이나 공백 달라졌다고 해서 기기어코드나 바이트 코드 컴파일된 게 달라지지 않아요. 기능이 안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컴파일 방식의 언어는 미니파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니파일 하나 안 하나 동일한 기기어코드 혹은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되니까. 그런데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미니파일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는 인터프리터가 소스코드를 읽어서 실행하는 방식이 인터프리터죠. 소스코드를 읽어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코드 크기를 줄이는 게 인터프리터를 위해서 필요하죠. 자바스크립트도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라서 컴파일 안 하고 그냥 소스코드를 웹브라우저가 읽어서 실행을 하죠. 소스코드 크기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죠. 미니파이 미니피케이션 바벨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트랜스파일 미니파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널리 쓰이는 도구가 바벨 웹팩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파일과 라이브리 파일들을 베퍼 파일로 묶어주는 도구 에요. 그러니까 웹팩이 어떻게 보면 전체 작업을 총 지휘하는 도구고 전체 작업을 총 지휘하는 도구가 웹팩이고 웹팩이 트랜스파일 미니파이 할 때는 얘를 호출하고 바벨 얘를 호출해요. 얘를 호출해서 파일들을 트랜스파일 하고 미니파이 한 다음에 그것을 마지막 다 묶어가지고 최종 베퍼 파일로 결합하는 도구가 웹팩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바벨은 소스코드 파일 하나하나를 변환해줘요. 어떻게 트랜스파일 미니파일로 변환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소스코드는 여러 파일로 나눠서 개발하잖아. 여러 소스코드로 나눠서 개발했으면 그거 하나하나를 바벨이 하나하나를 트랜스파일 하고 미니파일 해줘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하나 소스코드가 다 트랜스파일되고 미니파일 됐던 것을 다 묶어서 패키지 그 뜻이죠. 웹 패키지 하나로 꾸리는 거 하나의 빌드 베퍼 파일로 빌드해주는 도구가 웹팩이에요. 즉 웹팩이 바벨 소스코드 파일당 한 번씩 바벨을 여러 번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 결과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빌드 파일로 묶어주는 게 웹팩 ESLint는 소스코드 오류를 찾아주는 도구죠. 빌드 도구가 아니고 Vue CLI 설치 CLI Command Line Interface 의 약자예요. GUI 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GUI Graphic User Interface 메뉴 버튼 대화 상자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가 CLI 메뉴 대화 상자 이런 거 없고 그냥 Command Line 프롬프트에 명령 입력해서 엔터치면 실행되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을 CLI 라고 하죠. 고급 개발도구는 CLI 방식인 개발도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급 개발자는 아직도 리눅스에서 쉘에서 명령을 타이핑해서 명령 실행하는 걸 좋아해요. GUI 보다. 왜냐하면 고급 개발자들은 나이가 좀 있는데 초고급 개발자라고 하면 젊어봤자 30대 중반이고 대부분 30대 후반 40대 나이가 좀 있는 드물게는 50-60대 고급 개발자들도 있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우스보다는 키보드가 편해요. 그래서 고급 개발자들은 쉘에서 명령을 타이핑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식 CLI 방식을 선호해요. 리눅스를 선호하고 CLI를 선호해요. 고급 개발자들은 리눅스 CLI 그 다음에 맥북도 선호하죠. 고급 개발자들은 왜냐하면 리눅스는 아무래도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좋은데 노트북이 필요한데 맥북은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이면서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라서 리눅스하고 꽤 같은 리눅스 계열이니까 유사하면서 그 다음에 GUI 애플리케이션도 잘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CLI 그래서 고급 뷰 프로젝트를 생성 빌드 실행 테스트를 위한 도구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게 CLI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그래서 뷰 프로젝트를 생성 빌드 실행 테스트 하기 위한 그런 도구를 뷰 CLI 라고 불러요. 여기서 뷰 CLI 도구를 설치합시다. npm install 마이너스 g 골뱅이 뷰 CLI 여기서 npm install 마이너스 마이너스 g 골뱅이 뷰 CLI 소문자가 Mongo 드디어 leg 검색 젠 CR 뷰 뷰 뷰 선 동 Is 지금 여기 대무자 였기 때문에 에러가 났어요.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1분 만일 1분 만일 1분 만일 이렇게 다 됐고 설치되었는지 뷰 버전 4.5.13 그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프론트엔드 분야는 이런 버전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마 6개월쯤 지나면 4.5가 아니라 5.5로 올라갈 것 같아요 빨리빨리 버전업이 되요 자 뷰 앱 1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프로젝트를 만들 적당한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뷰 크레이트 하고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뷰 크레이트 프로젝트 이름. 이 뷰 이게 방금 설치한 뷰 CLI의 명령 이름이 뷰에요 CLI이니까 Command Prompt에서 실행하는 명령이라는 얘기고 방금 설치한 뷰 CLI 이 명령의 이름이 뷰에요 여기다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일단 여기다가 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뷰 크레이트 뷰 앱 1 뷰 CLI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요 여기서 선택 뷰 2와 뷰 3 최근에 몇 달 전에 뷰 3로 새 버전이 나왔어요 뷰 3가 새 버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뷰 2를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도 이 강의는 그냥 뷰 2로 진행할 거예요 조만간 내년쯤에는 뷰 3로 강의를 진행해야 되겠죠 아무튼 프론트엔드는 버전업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열심히 지금 뭔가 다운로드 많이 받고 있고 필요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을 다 지금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할 일이 많아요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우와 자 이제 방금 우리가 만든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들어갑시다. 뷰 앱 1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이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야 되겠죠. 코드하고 점. 이 shell 명령에서 점이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해요. 현재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라 이거죠. 그럼 셋 창이 열려요. 셋 창이 열렸으니까 기존 건 닫아버리고 방금 만든 뷰 앱 1 프로젝트가 열려있죠. 그 다음 실행 명령. 이제 라이트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라이트 서버는 빌드하지 않고 그냥 html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빌드하지 않은 채로 바로 읽어서 실행할 때 라이트 서버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라이트 서버가 유용하고 지금 뷰 프로젝트는 빌드해야 돼요. 빌드해야 되기 때문에 빌드를 하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서버가 이제는 적당하지 않아요. 다행히도 뷰 CLI는 그 CLI에는 그렇게 빌드도 하고 실행도 해주는 그런 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요. 뷰 CLI에. 그래서 뷰 CLI 명령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을 동시에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이 여기 npm run server에요. npm run srv 하면 현재 프로젝트가 빌드가 되고 빌드 된 다음에 빌드 하고 있죠. 빌딩 어쩌고 하고 있죠. 빌드 한 다음에 빌드가 끝나면 빌드 결과물이 서버에서 라이트 서버는 웹브라우저까지 열어주는데 얘는 웹브라우저는 열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링크가 여기 나오죠. 이걸 컨트롤 클릭하면 웹브라우저가 열리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컨트롤 클릭 이렇게 열렸어요. 이게 이제 뷰 CLI가 그냥 만들어준 프로젝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간단한 페이지도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디폴트 실행 포트가 8080이죠. 뷰 CLI가 프로젝트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첫 페이지도 만들어 줬는데 그 다음 포트 번호 변경. 디폴트 실행 번호가 8080인데 오라클 DBMS나 톰캣이 PC에 설치되어 있다면 일단 얘네들이 사용하는 포트도 8080 포트라서 8080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고 그러면 이제 에러 나고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8080 포트는 충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뷰 프로젝트가 사용할 포트 번호를 808이나 다른 충돌 안 나는 번호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죠. package.json에 이 라인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 주면 돼요. 여기 package.json 타일이 여기 있죠. 여기 열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걸 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걸 안 하면 8080 포트에서 실행이 되는 건데 여러분 PC에 8080 포트가 비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오라클 DB 설치 안 되어 있다. 톰캣도 설치는 했지만 실행 중이 아니다. 톰캣이 스프링 툴수트에 내장된 톰캣은 실행할 때만 실행 중이고 스프링 툴수트를 종료시키면 톰캣도 같이 종료되니까 그러면 그런 톰캣은 스프링 툴수트에 내장된 톰캣은 OK해요. 톰캣을 따로 설치했을 때만 매번 실행하고 있는 상태일 테니까. 아무튼 매번 8082로 바꾸는 것도 귀찮은 거니까.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그냥 나는 지금 오라클도 설치 안 되어 있고 톰캣도 있긴 하지만 실행 중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8080 포트에서도 잘 실행돼요. 8080 포트가 잘 실행되면 굳이 8082로 바꾸는 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꼭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충돌 날 때만 하면 된다. 뭐 그거예요. 8082로 바꿨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행된 중인 서버는 8080이에요. 8081로 이렇게 바꿨다면 여기서 컨트롤 C 눌러서 서버를 종료한 다음에 다시 npm run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해야 이제 8082로 실행하겠다고 뜨죠. 다시 빌드하고 있고 빌드가 끝나면 다 떴어요. 이제 8082지. 8082 여기는 새로고침 해보면 죽어있죠. 반응을 안 하지. 여기 이러면 죽어있는 거지. 8080은 죽었고 8082가 새로 떴어요. 자 이렇게 8082 다른 포트 번호로 바꿀지 말지는 여러분이 각자 마음대로 하면 돼요. 충돌 안나면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소스코드 수정. 여기 뷰 CLI가 만들어진 만들어준 프로젝트에서 이 src 솔루스 폴더 아래 app.view hello world.view 그 뭐 뭐 점 뷰 이게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소스코드 파일이에요. 이 확장된 문법의 이 소스코드 파일을 트랜스 파일을 해야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가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소스. 소스 폴더고 그 다음에 여기 node-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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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폴더 여기에 npm 패키지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다운로드 되는 폴더라서 이 폴더 아래에 굉장히 많은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가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커요. 나중에 프로젝트를 보관하거나 제출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폴더를 압축할 때 이 node-modules 를 제외시켜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압축 파일의 크기가 한 20-30메가로 엄청 커져요. 이 node-modules 아래 소스코드가 너무 많아서 압축을 해도 20-30메가에요. 근데 뭐 여러분이 당분간은 아무리 코딩을 열심히 해도 뭐 몇 백 라인 몇 천 라인 정도만 코딩을 하겠지. 그래서 압축해버리면 이 node-modules 를 제외하고 압축하면 1메가도 안 될텐데 아마 몇 십 K나 몇 백 K일 거예요. 1메가도 안 되는 근데 node-modules 를 포함시키면 한 20-30메가로 갑자기 엄청 커져요. 그래서 압축할 때 이 node-modules 폴더를 제외하고 압축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 폴더는 다운로드 된 폴더기 파일들이 들어 있는 폴더지 내가 코딩하는 폴더가 아니니까 이것을 Git 리포지토리에 쓸 줄 아는 사람은 Git 알죠. 버전관리 도구 다운로드 된 파일이나 컴파일 결과 만들어진 파일은 버전관리 할 필요가 없죠. 버전관리한 파일은 내가 만든 파일만 버전관리하면 되지. 이 폴더는 Git이 등록할 때 제외되어야 돼요. 즉, Gitignore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VueCLI가 Gitignore 파일도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미 node-modus 폴더를 제외해라 라고 이미 등록되어 있죠. 참고로 .dsstore 이 파일은 Mac 운영체제 맥북에서만 Mac 운영체제에서만 만드는 그런 어떤 맥에서만 필요한 폴더고 폴더가 파일인가 그렇고 파일일걸 그 다음에 dist라는 폴더 이게 빌드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가 여기에요. dist 그래서 빌드된 파일도 버전관리할 필요가 없죠. .gitignore 이것도 VueCLI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publicindex.html 파일 publicindex.html 파일 이게 html 파일인데 웹페이지는 당연히 html 파일이 있어야 되죠. html 파일이 있어야 되고 웹페이지는 html 파일 그 이 파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view .view 뭐 이런 파일들이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한 컴포넌트죠. view.js 컴포넌트인데 얘네들이 빌드되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빌드가 돼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되려면 어떤 웹페이지에 스크립트 택으로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이 웹페이지에 해당하는 파일이 이거예요. index.html 여기에 내가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view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들이 이 페이지에 삽입돼서 실행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거라서 이 페이지 내용은 별게 없죠. 내가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view.js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 태그 이 부분에 삽입돼서 실행될 거예요. 이 태그에 그 다음에 소스 폴더 내가 구현할 소스 코드 파일이 위치하는 폴더고 소스메인.js 앱의 시작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 말 그대로 메인 함수에 해당하는 파일이고 이 파일은 거의 수정할 일이 드물기 때문에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드물기 때문에 그냥 이게 메인에 해당한다라고 그 정도만 지금 이해하면 되겠고 import app.view main.js 에서 app.view 파일을 import 하고 있죠. app.view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현할 거예요. 이게 앱을 대포하는 앱의 루트 컴포넌트인 거죠. 즉 index.html 파일이 main.js 이 파일을 스크립트 태그로 링크 할 거고 main.js 가 app.view 파일을 import 하고 있죠. 얘가 얘를 끌어서 끌어와서 스크립트 태그로 링크해서 끌어와서 실행하고 얘는 또 얘를 끌어 import 해서 실행하고 우리는 이거나 이건 수정할 일이 별로 없고 기본으로 거의 대부분 놔두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코딩을 시작할 텐데 이 app.view 가 main.js로 import 되고 main.js는 index.html의 스크립트 태그로 링크가 돼서 결국은 app.view 파일로 구현한게 결국은 얘가 당겨가고 얘가 당겨가서 결국은 index.html에 여기 app. biv.id 이 태그 있죠. 이 태그에 삽입돼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거예요. app.view 파일에 구현할 내용이 실제 실행할 때 이 부분에 삽입돼서 실행이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얘가 import 하고 얘가 스크립트 태그로 당겨가서 결국은 여기에 여기 여기서 구현한 내용이 이 부분에 삽입돼서 실행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app.view 컴포넌트가 앱의 시작 컴포넌트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뷰 프로젝트는 기능들을 자바로 뭔가 구현할 때 클래스 단위로 클래스들을 만들듯이 컴포넌트들을 만드는 거예요. 컴포넌트들 지금 뷰 CLI가 기본으로 만들어준 이 소스코드에도 앱.view 컴포넌트가 앱.view 컴포넌트를 보면 또 import 다른 컴포넌트를 import 하고 있어요. 헬로 월드라는 컴포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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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포트해서 여기 헬로 월드 컴포넌트가 여기 태그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를 지금 이 헬로 월드 컴포넌트도 뷰 CLI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소스 밑에 컴포넌트 폴더 뷰 컴포넌트 소스코드 파일을 여기다 넣으라는 건데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위치다 만들어도 돼요. 임포트만 잘하면 돼요. 만약에 소스 밑에 컴포넌트 폴더에 만들었다면 임포트할 때 임포트할 때 점 컴포넌트 아래에 있는 헬로 월드 점 뷰 컴포넌트를 임포트해라. 경로명을 써줘야 되고 다른 폴더에다 만들었다면 그 다른 폴더 명을 써주면 되고 폴더가 아니고 그냥 앱 점 뷰 랑 같은 소스 바로 아래 만들었다. 그러면 이 부분 필요 없죠. 그냥 점 슬래시 뭐 뭐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죠. 자 그렇고 .gitignore git repository에 등록하지 않을 파일 폴더 목록을 설정하는 파일이고 이미 givecli가 만들어 줬고 바벨.config.js 바벨 이 트랜스파일러라고 했죠. 트랜스파일 해주는 도구가 바벨인데 그 바벨 설정 파일에요. 그 다음 package.json 이거 기억나죠. node.js 프로젝트의 기본 기초 설정 파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프로젝트를 node.js 기초 프로젝트 만들 때도 package.json은 있었죠. 그때는 이것만 있었죠. 왜냐하면 아주 기초적인 프로젝트라서 아주 기초 설정 파일인 package.json만 있었고 나머지 설정 파일들은 없었지. 아 esrint 설정 파일은 만들었구나. 우리가 esrint 설정 파일은 따로 또 esrint 명령으로 만들었죠. ok view.config.js 설정 파일 얘도 설정 파일인데 얘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만듭시다. 여기서 푸셔를 하나 더 열어서 코드 view.config.js 하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붙여넣기 하고 저장 닫기 그럼 여기 view.config.js 가 만들어졌죠. 아래 출받고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아 참 아이덴트가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지금 view 설정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합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몰라도 되는 설정이니까 뒤에서 드디어 코딩을 해 보죠. 앱의 시작에 해당하는 view 앱의 시작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얘죠. 앱.view 얘를 수정합시다. 수정을 했고 확장된 뷰 소스코드 파일이 뭐 뭐 점 뷰죠. 이건 표준 자바스크드 문법이 아니에요. 트랜스 파일을 해야 실행될 수 있다. 이 확장된 이 파일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템플리트 부분이 있고 여기가 HTML 태그를 정의하는 부분 스크립트 부분이 있고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그 다음 스타일 CSS 서식 부분 여기 템플리트 부분에 표준 div 태그고 표준 div 태그 얘가 표준 태그가 아까 얘기한 index.html 이 부분에 삽입되는 거에요. 이제 삽입되는 거고 이 부분은 그냥 평범한 div 태그고 이 부분 hello world hello world hello world 이게 뭐냐 얘는 표준 태그가 아니지 import than component 컴포넌트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는 소스 밑에 컴포넌트 폴더 밑에 hello world 점 뷰 파일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이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에 이게 이게 이제 뷰에서는 이걸 props 라고 불러요. message 라는 props 즉 파라미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라미타 같은 건데 이걸 컴포넌트에서는 뷰 컴포넌트에서는 파라미타라고 안 부르고 props 라고 불러요. p-r-o-p-s 그 파라미타 값으로 메시지라는 이름의 파라미타 값으로 이 문자를 지금 이 컴포넌트한테 전달하는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되고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hello world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이 컴포넌트는 이 경로에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 이걸 import하라. 라는 거고 export export 지금 이것도 컴포넌트인데 지금 이 컴포넌트의 이름은 앱이다. 앱.view죠. 컴포넌트 이름이 앱이다라는 거고 이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컴포넌트의 이름이 헬로 월드다. 그쵸. 이걸 사용하고 있죠. 여기 헬로 월드 사용하고 있죠. 나는 앱 컴포넌트고 헬로 월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일 서식인데 이 서식은 scope 라고 붙여주면 여기 이 템플레이트 안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컴포넌트 부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샵 앱 이거 빼도 돼요. 그 샵 앱 빼면 div 라고만 적어주면 모든 div 태그에 다 적용한다 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스콥트를 붙였기 때문에 스콥트를 붙이면 모든 div 태그에 다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도 그 모든 div 태그가 이 템플릿 이 안에 정의된 div 태그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 그 안에 들어있는 헬로 월드 컴포넌트에도 영향을 안 줘요. 지금 샵 앱은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div 태그 하나니까. 이 헬로 월드 안에 div 태그가 또 있어도 스콥트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 div 태그가 적용이 안 돼요. 이 서식이 이 서식이 적용이 안 돼요. 편리한 점이죠. 샵 앱은 빼도 된다. 모든 div 태그라고 하지만 여기 이 안에 있는 div 태그 얘한테만 적용이 되고 혹시 헬로 월드 이 컴포넌트 안에 div가 있어도 이 샵 앱을 빼도 적용 안 된다. 왜? 스콥트라고 붙였기 때문에. 스콥트를 빼면 자 그러면 헬로 월드 안에 div 태그가 있으면 이 서식 여기에 있는 서식하고 들어맞는 태그가 있으면 적용될 수 돼요. 스콥트를 붙여주는 게 안전해요. 딱 여기에 있는 태그에만 적용하겠다. 앞으로 언제나 스콥트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 서식은 이 컴포넌트에만 적용된다. 다른 컴포넌트에는 이 서식이 적용이 안 된다. 스콥트를 언제나 붙여주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 임포트 된 헬로 월드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 봅시다. 컴포넌트 아래 헬로 월드 여기도 div가 있고 안녕하세요. 이거 평범한 태그고 메시지 메시지 값을 출력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아니라 프랍스죠. 데이터가 아니라 프랍스에요. 프랍스 아까 이게 프랍스라고 했죠. 컴포넌트에 대해서 파라미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 메시지라는 프랍스 값으로 이 문자열이 전달됐죠. 프랍스 메시지라는 이름의 프랍스로 전달된 값을 여기에 출력하게 되겠죠. 이렇게 출력하고 서식 p 태그의 칼라가 블루 파란색 글씨로 이 부분에 출력이 되겠네. 뭐가 출력되죠. 전달된 값 이거 첫 번째 vue.js 앱입니다. 이 문자열이 여기에 출력되겠죠. 안녕하세요. 첫 번째 vue.js 앱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고 이 div 태그 이 내용이 어디에 출력되죠. 여기 헬로월드 컴포넌트 출력이 이 부분에 삽입되는 거예요.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결국은 최종 출력은 div id 태그 안에 헬로월드 내용이 출력되니까 이 내용 또 div가 안에 하나 더 출력이 되고 그 안에 h1 태그가 출력이 되고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아니 여기 부분에는 첫 번째 vue.js 앱입니다. 이 문자열이 파란색으로 출력이 되고 여기도 스컵트가 붙였으니까 이 태그는 딱 이 태그에만 적용이 되지 이렇게 결합되었을 때 웹페이지에 다른 태그가 있어도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죠. 딱 템플릿 안에 있는 태그에만 적용이 된다. 딱 이 논만 적용이 되죠. 안전해요. 스컵트를 붙여주는게 오케이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 사각형 박스 부분은 앱 컴포넌트에 정의된 부분입니다. 얘가 그림자가 있는 박스로 이 태그가 그려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h1 태그하고 p 태그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h1 태그하고 p 태그는 헬로월드 컴포넌트에 출력이고 이 박스 이 부분은 앱 컴포넌트에 정의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소스를 수정하자마자 얘도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새로고침 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빌드 앤 배포. 프로젝트 빌드 명령은 이거예요. npm run build 트랜스 파일하고 minify 해서 배포 파일이 만들어져요. 어디에? 아까 그 dist 폴더 아래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는 dist 폴더가 없는데 없죠. 여기 만들어졌어요. dist 폴더 안에 dist 폴더 만들어졌죠. 열어보면 백파일은 javascript 파일하고 css 파일하고 서식 javascript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javascript 파일은 app.++.js 이건 내가 구현한 소스예요. 내가 구현한 소스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구현했지만 전혀 못 알아보겠죠. 왜냐하면 es5 문법으로 트랜스 파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현했지만 이게 과연 내가 구현한 코드인가 여러분 이해 잘 안되겠죠. 하긴 여러분 기계어 코드로 컴파일된 거 기계어 코드 봐도 몰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chunk-vendals.js 이건 라이브러리 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트랜스 파일되고 minify 된 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이 크지. 내가 구현한 건 지금 얼마 안되고 라이브러리는 아주 크죠. 왜냐하면 여기에 뷰 엔진이 들어있겠죠. 지금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뷰 엔진이 뿐이니까 뷰가 들어있는 거에요. 이렇게 배포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실행 서버 프로덕션 서버에 배포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스프링 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의 웹앱홀더에다가 프론트엔드 개발한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빌드하는 거 해봤었죠. 보여줬었죠. 이 그건 기초 프로젝트였으니까 구현한 소스코드 index.html 이랑 그 다음에 내가 구현한 .js 파일을 이렇게 거기다 복사했었죠. 근데 이건 기초 프로젝트이 아니라 뷰 프로젝트이니까 빌드 한 다음에 빌드 결과 이 dist 폴더 아래 파일들을 다 복사하면 돼요. 이 파일드 css 폴더 아래 파일들이랑 js 폴더 아래 파일드 이 파일들을 다 갖다가 웹 폴더 아래에다가 복사하면 돼요. 요약 기초 뷰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드.js 프로젝트에서 뷰 앱을 개발했던 방식이고 그래서 cdn 서비스를 이용하여 뷰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 표준 자바스트 분법으로 구현한다. 빌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구현할 때는 빌드 할 필요가 없는 이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단점 컴포넌트를 구현하기 어렵다. 보통 소스코드 파일 한 개로 구현하고 컴포넌트를 구현 못하기 때문에 구현하기 어렵 못하는 건 아닌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기능을 구현할 때 유용하다. 간단한 기능을 구현할 때는 빌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유용하다. 간단한 거 좀 구현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현했던 그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좀 본격적으로 좀 심각하게 구현하겠다. 그러면 뷰.js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뷰.js 도구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빌드에서 실행해야 되고 확장된 문법으로 구현하고 뭐 뭐 점 확장된 문법의 파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템플릿도 있고 스크립트도 있고 스타일도 있는 이 방식 확장된 문법으로 구현하고 얘는 빌드를 해야 실행할 수 있고 컴포넌트 단위로 구현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을 구현할 때 유용해요. 뭐 뭐 점 뷰 이 파일 앱 점 뷰 헬로 월드 점 뷰 이게 컴포넌트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벌써 컴포넌트를 두 개 구현한 거지. 그 다음에 컴포넌트 소스 코드 파일을 재사용하기 좋아요. 예를 들자면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한 컴포넌트 뭐 그 다음에 게시판 기능을 구현한 컴포넌트 이렇게 컴포넌트 단위로 구현해 놓고 나중에 비슷한 기능을 구현할 때 그 컴포넌트를 그냥 복사해 가서 사용하면 되니까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좋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컴포넌트들도 많아서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을 다운로드해서 재사용하기도 좋다. 그래서 본격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은 Vue.js 프로젝트로 개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부록. 아까 이거 설명 안 했는데 Vue.config.js Vue 설정인데 우리가 이 빌드 파일을 빌드된 이 파일들을 Js 파일들하고 CSS 파일들을 서버에 배포할 때 서버에 복사할 때 서버에 웹에 폴더에 복사할 때 디폴트는 웹에 폴더에 바로 거기다 복사해야지 웹에 폴더 아래 또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 복사하면 안 돼요. 이게 디폴트에요. 웹에 폴더 아래 바로 이 파일들이 아 참 빼먹었다. 얘도 가야 돼요. index.html html 파일 당연히 있어야지 html과 dist 폴더 아래 파일들이 그 지금 지금 이게 dist 폴더 탐색기에서 여는게 낫겠다. 아니 탐색기에서 여기서 보면 되겠네. cd dist 폴더 아래 들어가보면 이렇게 있죠. 다시 정리할게요. 서버에 복사할 때 dist 폴더 아래에 아래에 무슨 파일이 있냐면 index.html 이 있고 js 폴더 css 폴더 fabicon.icon 이렇게 css js 폴더 두 개하고 index.html fabicon.icon 파일 두 개 두 개의 파일과 두 개의 디릭토리가 있죠. 이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 웹에 폴더 아래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쉘 명령으로 복사한다. 치면은 cd 아 쉘 명령보다는 여러분 보다는 탐색기로 가지고 설명해 주면 좋겠죠. 탐색기에 들어가서 탐색기 프로젝트 프론트엔드 뷰웹 원 dist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 파일 두 개하고 폴더 두 개가 있죠. 이거 이렇게 탐색기에서 복사 복사 누른 다음에 이 이 네 개를 어디다 복사 하냐면 탐색기로 또 여기 어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의 웹에 폴더 그 바로 웹에 폴더 바로 아래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럼 붙여넣기 하면 웹에 폴더 아래 이 네 개 두 개의 파일과 두 개의 폴더가 웹에 폴더 바로 아래 생성되겠죠. 그게 맞는 배포 방법이에요. 그렇게 복사해야 되는 게 디폴트에요. 그런데 그게 싫다면 그게 왜 싫냐면 그 웹에 폴더 아래 저 파일들 말고도 다른 파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웹에 폴더 바로 아래 붙여넣기 싫고 웹에 폴더에 폴더를 하나 또 만들고 그 폴더 아래에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설정을 넣은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웹에 폴더 이 두 개의 파일과 두 개의 폴더를 배포하는 그 서버에 그 웹에 루트라고 이제 웹에 서버의 그 루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의 루트가 웹에 폴더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제 지금 웹 서버에 배포되는 거니까 웹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니까 이 웹에 바로 아래에 복사할 거라면 상관없는데 바로 아래가 아니라 폴더를 좀 더 만들고 그 안에 넣겠다. 그렇다면은 이 설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왜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건 안 읽어봐도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웹에 폴더 아래에다 바로 넣겠다 라고 한다면 이 설정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웹에 폴더 바로 아래에다만 복사한다면 이 설정은 없어도 된다. 그 다음 이 설정은 뭐냐 이 설정은 뭐냐면 아까 그 배포되는 빌드했죠. 빌드했죠. ES5 문법으로 빌드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 코드를 디버깅 할 때는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소스 탭에서 소스를 보면서 디버깅 하는데 이 문제는 빌드 되었기 트랜스 파일 되었기 때문에 이 웹 브라우저는 트랜스 파일 된 소스를 보는 거죠. 소스를 받은 거죠. 서버에서 이미 개발 PC에서 트랜스 파일 해서 트랜스 파일 된 소스를 배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포된 트랜스 파일 된 소스를 웹 브라우저가 전달받아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니까 트랜스 파일 돼 있고 미니파일 되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져서 작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좋은데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디버깅 하려고 보면 트랜스 파일 되고 미니파일 된 소스니까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 그 이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설정을 이렇게 넣어주면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 열었을 때 트랜스 파일하고 미니파일 된 소스 코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짠 원래 확장된 Vue.js 문법으로 구현한 원래 이 소스 코드 이거 이건 지금 웹 브라우저가 이해하는 표준 자바스크트 문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디버깅 할 때는 내가 짠 이 소스가 보여야 디버깅 하기 좋죠.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디버깅 할 때 그래서 여기 이 설정 이 설정이 바로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디버깅 할 때 내가 짠 그 소스 코드 그대로 보여줘라. 트랜스 파일 되고 미니파이 된 소스 코드 보여주지 말고 내가 짠 그대로 보여줘라. 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개발이 다 끝나고 디버깅 다 끝났으면 빌드 하기 전에 이거 빼야겠지. 왜냐면 왜 빼야 되냐면 결국 내가 짠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 소스 탭에 들어가서 내가 짠 소스 그대로 볼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짠 소스를 남들이 다 보는 것이 싫다면 그러면 개발이 다 끝나고 마지막 빌드 할 때는 이걸 빼야죠. 이걸 빼면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내가 짠 앱을 실행할 때 개발자 창에 들어가 봤자 트랜스 파일 되고 미니파이 된 소스는 봐도 몰라요. 뭔 말인지 전혀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짠 소스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다. 이걸 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할 내가 디버깅 할 때는 내가 봐야죠.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디버깅 할 때 그때는 이걸 듣는 거고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설정을 빼면 여기 웹 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소스 탭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디버깅을 할 수가 없고 이걸 넣으면 이렇게 내가 짠 그대로 보여요. 디버깅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거 이게 포즈 버튼이고 이게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해라. 그 다음에 여기 줄 옆에 클릭해서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할 수도 있고 보통 자바스크트 디버깅은 웹브라우저에서 하죠. 아멘